안녕하세요. 해커스 회계사 경제학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4년에 실시된 회계사 경제학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평인데요. 난이도는 중상 근데 이제 중 이상은 무조건 되죠. 왜냐하면 회계사는 그래도 객관식 경제학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되게 출제 경향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작년보다 쉽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평균이 42점? 42.5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꽈락을 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줬어요. 그래서 거시파트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기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타 기출을 응용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보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특징이 지금까지 잘 안 나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문제화가 되지 않았는데 기본 개념을 좀 묻고 싶어서 그런 걸 냈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왔던 문제가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물론 대부분이 자주 나왔던 거고요. 안 나왔던 문제들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본 개념이 결국은 중요한데 이게 참 말을 할 때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기본 개념만 파서는 또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적절한 기본 개념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결론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배점은 작년에는 거시경제가 많이 나왔어요. 거시경제 환율 쪽에서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밸런스를 좀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2.5%씩 나오고 나머지 국제경제를 냈더라라는 것이고 국제경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추세상 이런 경향성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이 조금 특이했던 거고요. 또 우리 다음 부분부터 점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문제를 풀면서 지난 회차의 문제가 좀 약간 기발한 문제였다면 여기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내가 좀 천천히 좀 시간이 있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을 찾는 데는 좀 무리가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경향성이 만약에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경제학 시험도 다른 시험과 유사하게 약간 좀 소양시험처럼 기존의 회계사 경제학이 좀 되게 막 머리도 좀 쓰고 막 좀 약간 기발하고 이런 걸 좀 냈다면 이번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까지 좀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는 한 26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도 답을 찾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어서 좀 잘 보신 분들은 30문제 이상 75점 이상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편차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좀 평균이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일단 우리 회계사 문제를 공부할 때는 다 맞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이걸 다 맞는 것 정도로 공부를 하려면 다른 과목에 좀 약간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들으면 시험에 나온 주제가 빗나간 게 혼합균형 이론 빼고는 빗나간 주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주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회계사 스타일에 놀라신 분들은 점수가 안 나오고 어차피 문제의 난도가 조금 전보다는 평이하다고 해도 회계사 스타일 좀 문제가 길고 좀 서술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거기서 익숙해지시길 원장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에서 썼던 주제를 썼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걸 드립다 푸는 건 아니고 7급 공무원 문제부터 올라가서 쉬운 거에 기반으로 어려운 것들로 진행하는 방법 그래서 다양한 기출문제 풀이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경제학 문제를 사고력으로 푼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사고력보다는 여러분들이 내가 풀어왔던 방식 풀어왔던 스타일 그리고 풀어왔던 주제를 알아채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해설지는 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 네이버에 소호성 경제학 치시고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할 때 생산되는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은 범위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는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거고 규모의 불익 체증은 우리가 L2L 3L LLK 2L2K 3L3K 늘려가서 더 많이 나오는 거고 한기 비용이 체감한다 한기 기술 이런 등량 곡선의 기업이 체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준 문제죠. 2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전년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았다. 생산 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전년 대비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입니다. 먼저 첫번째가 전년을 구해야 되니까 120-P는 P가 돼서 이 P는 120이니까 P는 60이 되구요. Q는 60이 되겠다. 그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된거죠. 그런데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P가 60이었으니까 2분의 1이면 3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산량이 반으로 감소했으니까 3번에 QS가 2분의 1 P로 감소했다. 이걸 이제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울기로 따지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얘는 P는 EQS니까 이렇게 S가 프라임으로 바뀌어야 되죠. 기울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왜? 얘는 P는 EQS가 되니까요. 그럼 다시 구하면 4번에 120-P는 2분의 1 P가 돼서 2분의 3 P는 120이고 여기다가 3분의 2를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80이 되는거죠. P는 80이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80이 되고요. 80을 이제 어디? 여기다가 대입하면 4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초의 소비자 행여 얘가 되겠죠? 최초의 생산자 행여 얘가 됩니다. 그럼 최초의 생산자 행여는 5번에 60 곱하기 6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00이 되겠고요. 그 다음 6번에 바뀐 생산자 행여는 어떻게 되겠다? 얘가 되겠죠 얘가. 그죠? 그러면 80 곱하기 4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4-30이죠? 그러면 1600이 되어서 얼마가 감소했다? 200이 감소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처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변동시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를 물어본 문제예요. 3번으로 갑시다. 3번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소득이 20, X재 가격이 2, Y재 가격이 1일 때 X재 5단위, Y재 10단위를 선택하였다. 소비자의 소득이 16으로 감소하고 X재 가격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중 다음 소비자가 이 소비자가 구매 가능하면서 현시 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소비조합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이런 문제 나오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표를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PX가 2고 PY가 1이다. PX가 2고 PY가 1이죠. 그 다음에 가격이 PX가 1이고 PY가 2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얘가 선택했던 게 뭐예요? 5단이 10단이고 얘때 M이 얼마입니까? M이 20이에요. 자 그러면 M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니까 20을 썼죠. 그럼 소비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4개가 나왔죠.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넌센스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정교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 4, 6 8, 4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4 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얘 어때요? 얘가 1로 넘어가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 25가 됩니다. 근데 소득이 뭐예요? 16이에요. 소득이 16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얘는 20이로 이걸 구매했는데 지금 얘는 바뀐 예산제약체계 하에서 구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불가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다면 뭘 소비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4, 1은 4 6, 2, 10이니까 뭐예요? 16이 들어가는 거죠. 소비 가능합니다. 8, 1은 8 8, 1은 8이니까 4, 2, 8이니까 16이에요. 소비 가능하고요. 얘는 30이고 얘는 2니까 36이 되겠죠. 30이 10, 3 10, 3이죠. 그러면 이제 16 16 1의 1 그래서 10, 3이고 여러분 16이죠? 얘도 소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4고 2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8이 되죠. 그럼 얘는 소비가 불가능하지. 소득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최초의 소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점을 소비할 수 없게 되니까 소비할 수 있는 예산조약이라면 뭐든 소비에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가, 나, 다가 돼요. 이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4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분석한다 라는 거예요. 1번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수요곡선을 따라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를 보면 이렇게 중점을 기준으로 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고 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고 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가 맞는 것이죠. 두번째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어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여기를 기점으로 한계수입이 뭐야 여기가 MR이 마이너스고 그 말은 요걸 가지고 Q를 그리면 요걸 기준으로 TR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번째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고 가격표현이 양인 경우 공급곡선을 따라 우상향으로 이동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요것도 우리 외우는 거죠. 증명은 필요 없고 자 요렇게 P축을 통과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한다? 1에 가까워진다. 그럼 1에 가까워진다는 건 1보다 큰 게 1에 가까워지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라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부가로 인한 자중손실은 작아진다. 라는 건데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 우리가 후생손실은 2분의 1 곱하기 거래량 감소금 곱하기 그 다음에 조세였죠. 그래서 거래량 감소가 많이 되려면 탄력적이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라가 되면 데드웨이트 로스 뭐가 됐어? MC가 수평일 때 2분의 1 곱하기 수요의 각 T제곱 수요의 가격탄력성 PQ 이거 기억했다가 하면 되죠. 그래서 탄력성에 비례하고 세율에 비례하고 거래액에 비례하더라.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자중손실은 뭐한다? 커진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 2번입니다. 5번이에요. 이 문제는 작년 감정평가사 문제와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개별 경기자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이 A, B인 게임에서 두 경기자 1과 2의 전략에 따라 선정되는 보수 구조를 나타낸다. 게임 1에는 두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고 그죠? 그럼 두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게임 이론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경기자 1이 먼저 선택하면 경기자 2가 경기자 1의 선택을 보고 난다. 그럼 얘가 뭐예요? 선도자가 되고 얘가 추종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입니다. 먼저 경기자 2가 A라면 2, 4, 4 B가 B를 선택하면 0, 2, 0,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B의 입장에선 A를 선택하면 0, 6, 6 5, 2, 5 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게임 1에는 한 개의 레시 균형이 존재한다. 틀렸고요. 가 틀렸고 그 다음에 나 게임 1의 레시 균형에서 두 경기자는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 A, B, A, B니까 나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선도자와 추종자가 있으면 선도자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손바닥이라 그랬어. 그래서 추종자부터 하고 음 니가 그렇게 했구나 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자 2부터 해야 되니까 경기자 2가 0, 5, 5 를 할 거고 6, 2, 6 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기자 1이 선택을 하는 거죠. 둘 중에 뭐가 크니 그러면 얘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4 게임 2의 부분균형 완전 분석에서 경기자 1은 B를 선택한다가 맞게 되어서 정답은 4번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게임하고 순차 게임 선도자, 추종자, 낫기 나눔 게임도 했고 이거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다가 되겠죠? 나다가 되고요. 4번이라고 했네. 5번 6번입니다. X제와 Y제가 12단이 존재하며 두 구성원 X와 Y제를 소비하는 2 곱하기 2 순수 교환경제가 있다. 2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 현재 두 소비자가 계약곡선상에서 소비하며 1의 효용이 2의 효용의 2배일 때 1과 2를 곱한 값은 이죠. 첫 번째가 파렛트 효율성에는 무엇을 해라 엣지워드 상자를 먼저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OX 구요. 얘가 소속성은 O1 O2 가 되겠고 X와 Y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2고 12 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뭐냐면 보니까 컵더글라스죠. 얘는 X의 2분의 Y의 2분의 1이니까 컵더글라스는 골고루 소비해야 돼요. 골고루 그러니까 결론은 대각선상에서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럼 대각선은 결국 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온다? X1과 Y1이 같아야 되고요. X2와 Y2가 같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만나서 대각선상에서 만들어지겠죠. I1과 I2 여기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같다는 거고요. 미진수가 두 개면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렇죠? 먼저 연립방정식이 항상 첫 번째 공식은 뭐예요? 총량이에요. 그래서 X1 더하기 X2는 얼마? 12 Y1 더하기 Y2는 12 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1의 효용이 2의 효용의 두 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배니까 X1 Y1은 2루트 2루트 X1 X2 Y2가 되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죠. 먼저 X1 Y1이니까 얘가 X1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미지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E는 자 요걸 바꾸면 X2는 넘기면 12 마이너스 X1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12 마이너스 Y1이 되겠다. Y1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런데 X1과 Y1이 같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줄 수 있어? 2루트 12 마이너스 X1의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풀면 이렇게 볼 수 있죠. X 제곱 1의 제곱은 2 12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죠. 제곱은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풀어서 넘기면 X1의 제곱 은 X1의 제곱이니까 이쪽 넘길게요. 그러면 얘가 2니까 뭐가 돼? 플러스 2 X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는 0이 된다. 그럼 1 1 4 6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때요? 다시 쓰면 X1 마이너스 4 X1 플러스 6은 0이다. 그런데 양수가 돼야 되죠. 양수 따라서 X1은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X1은 뭐가 되고 4가 되고 X2는 8이 되어서 2을 곱하면 얼마야? 4 8에 32가 된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엣지워드 상자에서 컵 더글라스가 왜 대각선을 지나고 그 둘이 왜 같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냈어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한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한계비용함수는 이렇다.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환은 단위당 20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소비자에게 발생시킨다. 정부가 이 기업의 생산당 생산당의당 일정액의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량을 생산하고자 할 때 적정해야 될 단위당 보조금. 요거는 국회직 문제랑 똑같습니다. 국회직 문제랑 똑같아요. 자 그럼 1번 먼저 사회적 최적량을 달성해야 되니까 사회적 최적량은 P 이꼴 SMC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P 이꼴 SMC 근데 얘가 뭐예요? 지금 SMB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단위당 20의 소비자에게 발생시키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PMB 100 마이너스 2분의 1 Q EMB 얘가 이제 20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MC는 뭐가 된다? Q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20은 2분의 3 추가 되어서 Q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3분의 2를 해주는 거죠? 없어지고 그러면 Q는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이게 사회적 최적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는 뭐 할 거야?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하겠죠? MR과 MC가 같은 거예요. 그쵸? 그럼 MR은 저기다가 2배만 해주면 되니까 100 마이너스 Q가 되겠고요. MC는 Q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생산기 보조금 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이니까 T를 하는데 T가 플러스면 조세고요. 마이너스면 보조금이니까 그냥 플러스 T로 할게요. 마이너스 난 보조금 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80이니까 이거 다시 하면 그냥 보조금을 할까요? 여러분 또 헷갈리실까봐 보조금은 한계 비용이 낮추니까 마이너스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EQ 마이너스 100이 뭐예요? 보조금이 되겠죠? 그렇죠? EQ 마이너스 100 그럼 얘가 뭐예요? 80이니까 보조금 얼마? 60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번이에요. 8번입니다. 이 문제도 좀 특이했어요. 문제를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N명으로 구성된 어느 마을에서 구성원 I의 한계 편익과 공공재 생산의 비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을의 공공재 생산량이 3일 때 N은입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1, 2, 3을 더해야 되니까 이런 원래야 이게 좀 잘 안 보이면 이제 NI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MBA 더하기 MBB 이게 뭐야 MC인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게 이제 Q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렇게 N이 된거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4Q가 된거야. 그러면 얘는 다시 풀면 1 플러스 그 N이 4Q 제곱이 된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3을 집어넣으면 9니까 9, 4 36이 됩니다. 자 그럼 요 1부터 N까지의 합 아 이것도 뭐 잘 물어보진 않는데 우리가 지금 뭐해야 돼? 2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이죠. 요렇게 구하는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70이니까 8, 9 70이 그래서 뭐예요? 8이 된다 이렇게 푸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은 8 그래서 요거 알고있냐 라는거 입니다. 여러분 알거라 생각해요. 뭐 100에 사니까 그죠? 그런걸 냈습니다. 자 9번도요. 이제 수업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건데 동질제를 생산하는 3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자 각 기업의 생산함수는 이러며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이렇게 있다. 기업들이 꾸르노 경쟁을 할 때 균형가격은 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 자 꾸르노 모형이 한계 비용이 같냐를 따지나라 했죠. 한계 비용이 같으면 완전 경쟁 수준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2개이기 때문에 3분의 1이고 3개 4개 5개면 N 플러스 1 완전 경쟁 수준의 수량에서 곱하기 N 플러스 1만큼을 N 플러스 1 N만큼을 생산한다. 요거에요. 요걸 자기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3개니까 얘는 뭐가 돼?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완전 경쟁의 가격이니까 200-5Q 는 0이 되겠죠. 한계 비용이 0이니까 그러면 Q는 얼마에요? 40입니다. Q는 40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4분의 3을 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30이 되겠죠. 그럼 3번에 P는 200-5의 총 생산량이 몇 개니까? 30이니까 얘는 150이 150이래 50이 나온다. 200-150이니까 50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걸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고요. 이거를 몰랐으면 어려운 문제고요. 그런 류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딱 논리를 퉁 치고 알면 할만하고 모르면 어렵고 그런 겁니다. 10번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사적재인 X재만 소비되고 X재의 총 무존량은 100이다. A와 B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나왔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와 롤스의 사회후생함수에 각각의 가정에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개인의 소비량. 2023년 국가직 시험 문제와 똑같아요. 7급 공무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A 더하기 XB는 뭐예요? 100. 공리주의는 MUA와 MUB가 같으면 공리주의고요. 그 다음에 총량은 똑같죠. XA 더하기 XB는 100인데 UA와 UB가 같으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롤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어때요? 요걸 해야죠? 그러면 여기 저거 A 미분하면 4루트 루트 미분하면 뭐예요? 2루트니까 2루트 XA 분의 4 는 2루트 XB 분의 4가 2가 되겠죠? 그럼 약분 되고요. 약분 되고요. 그러면 슝슝슝슝 올라가서 제곱을 땅 해주면 우리가 XA는 4XB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 5XB는 얼마예요? 100이 되겠죠? 그럼 XB는 얼마? 20 그럼 얘가 20이면 얘는 80이 됩니다. 80, 2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 UA, UB니까 4루트 XA와 2루트 XB가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제곱을 땅 때리면 4XA는 XB가 돼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5XA는 100이 됩니다. 그럼 XA가 20이고 얘가 80이다. 8, 2, 2, 8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회계사 답지 않게 쉽게 나온 거죠. 어려운 사람한테는 어려울 것이고 근데 공무원 문제랑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국회직이 있었어요. 국회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노동시장의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와 낮은 구직자 두 유형이 있다. 기업 A는 1년 계약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구직자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고자 한다. 구직자의 생산성을 알지 못하는 기업 A는 구직자가 받은 교육기간을 이용하여 개별 구직자의 생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업 A는 교육기간을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급여체계를 공고하려고 한다. 그래서 E를 충족하면 2200을 주고 E를 충족하자면 우리가 1800을 준다. 하는 거예요. 구직자는 본인 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H와 L의 교육비는 1개월당 100과 200이다. H는 E를 충족하고 L은 E를 충족하지 않도록 기업 A가 설정해야 되는 E의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H의 입장에서 보고 L의 입장에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H는 자기가 교육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H로 가야 되기 때문에 2200에서 빼기 빼기 얼마야? 교육비가 교육비가 지금 100만원이죠. 100이고 2가 되겠죠. 개월을 곱해야지. 그럼 자기가 했을 때 H가 되기 늦다는 것은 결국 1800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보다는 높은 급여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고 반대로 얘는 2200이고 아니지. 2000이 맞죠? 그 다음 얘는 교육비가 200이에요. 202인데 내가 교육을 받아 봤자 1800보다 낫다면 굳이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구분이 되게 했으니까 갖다는 안 넣고요. 그러면 얘는 넘기면 2는 2는 얼마보다 200보다 2는 2보다는 뭐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인거? 4죠 4. 2는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넘기고 넘기면 400이고 나누면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넘기면 2는 2보다는 크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2개월과 4개월 차이다. 이런 얘기고요. 정답은 4번 처리가 된 건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뭐 국회직에 나왔다고 했지만 그것도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패턴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이번에만 조금 신경을 썼다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12번이 그거예요. 경기자 1과 2의 A와 B의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두 경기자가 전략을 동시하는 게임의 보수 행렬을 나타낸다. 경기자 1이 2를 선택할 확률을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을 라고 할 때 우리가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은 입니다. 그래서 P와 Q죠. 그래서 지금 경기자가 A를 선택하고 경기자 B가 A를 선택한다.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이제 P 그죠. 그럼 얘가 뭐야 Q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야 1-Q가 되겠고 얘는 1-P가 되겠죠. 근데 이거 보고 이거 다 구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 혼합 전략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처리했어도 잘 찍으면 맞았다. 잘 찍으면 맞았다.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카페에도 여러 가지 기출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해설지를 다 올리고 어지간한 질문 다 받아주잖아요. 제가 어떤 시험에 나왔던 제가 다 받아주는데 이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1과 0을 그냥 2와 0으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되게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자가 지금 A를 선택하면 A를 선택하면 경기자 1이 A를 선택하면 그리고 확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를 선택하면 2 곱하기 뭐예요? Q 더하기 1-Q 가 이제 A를 선택했을 때 에요. 경기자 1이 A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1이 그 다음에 B는 그러니까 B래 경기자 1이 B를 선택하면 여기는 어때요? 지금 0이죠? 0 곱하기 Q 더하기 1-Q 에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이게 0이고요.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내가 지금 뭐해야 돼? 똑같은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다? E-Q 는 1-Q 에 2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E-Q 2-2 Q니까 4Q 는 2니까 따라서 Q는 뭐예요? 2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디에 똑같이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경기자 2한테 적용해도 2분의 1이 나올 거다 라는 논리로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나온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온압전략 균형이 거의 최초로 나왔다 라는 겁니다. 다만 기본서나 이런 걸 좀 보신 분들은 2분의 1로 했던 기억이 좀 나시면 답을 찍는 데는 뭐 지장이 없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감정평가사에 있는 비용함수 도출 문제를 응용한 거예요. 얘도 자 뭐냐 지금 이 문제는 비용은 일단 미니몸이 나와야 돼서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답을 우리가 요즘 최근에 회계사의 경향이 모른다고 손놓지 말고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걸 우리가 지금 얘와 얘를 이렇게 보지 말고 X1을 X1을 L로 놓고 X2를 K로 놓자 이거야. 우리가 배운 걸 사용해야 돼. 우리가 배운 걸 그래서 항상 자꾸 출제자의 그 페이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걸로 바꿔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쟤는 어떻게 돼. 다시 쓰면 우리가 Q는 Q는 같은 거잖아. L이고 그 다음에 4K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에 비용함수 TC는 TC는 WL 플러스 RK이니까 TC는 뭐의 함수다? Q의 함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Q의 함수니까 L은 뭐예요? 얘는 L은 Q고요. K는 4Q잖아. 그러면 이걸 대입하면 TC는 WQ 더하기 4 4 4 RQ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걸 묶으면 어떻게 돼? W 플러스 4 R Q고요. 문제의 형식으로 쓰면 우리가 X1 4 X2 고 Q는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진 게 얘 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찾을 수 있었다니까.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풀면 얘도 올라가고 올라가서 2W3 2W4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답은 1번밖에 없어서 근데 왜 얘가 이렇게 들어왔냐. 지금 생산 요소가 4개인데 어떤 한재화를 생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재화를 생각하는데 비용은 최소화 이럴 거 아니야. 이쪽이 엄청 싸면 얘만 만들어 얘만 쓰면 되죠. 이해가요? 이쪽이 잘 만들어지면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안쪽에 완전 대체제 형태를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완전 대체제래. 여기서 이 비용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유치가 안 돼도 지금 이 형태 우리 뭐 객관식 때 복습지에도 많이 했던 문제고 이걸 자기가 도출해서 유추만 할 수 있으면 답은 찾을 수 있었다. 그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을 2차도 있고 그렇다면 뭐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신을 바닥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아 내가 이게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소스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 처리가 됐고요. 14번 얘는 군무원 문제랑 똑같아요. 2023년 군무원 문제랑 유사합니다. 두 제와 X와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다. X제와 Y제의 가격은 이렇게 되고 소득은 M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입니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먼저 X와 Y는 완전 보완제 관계예요. 그죠? 보완제니까요. 두번째 안전보완제는 PCC와 ICC가 모두 추세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럼 가와 다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야? 어? 이거밖에 없어요. 맞나? 가와 다 그죠? 이거밖에 없죠? 가와 다가 안전보완제 기울기는 같다. 가다가 들어가니까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 4번밖에 없어. 그냥 푸는 거야. 여러분 계산 안 해도 되잖아. 이 두 가지를 내가 알고 있었으면 이해가요? 그러면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첫번째가 Y제의 수요함수는 이렇다. 우리가 수요함수는 수요함수의 기본은 효용극대화예요. 효용극대화 효용극대화는 미지수가 두 개면 열립방정식 이거예요. 그러면 MRS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완전 보완제니까 추세선과 예산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2X 는 3Y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선은 PXX 플러스 PY Y는 뭐가 된다? M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Y제의 수요함수니까 이쪽을 제거해야 돼요. 이쪽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을 제거한다라는 건 뭐가 됩니까? 이쪽을 제거하면 X는 3분의 2분의 3Y가 되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PX 곱하기 2분의 3Y PY Y는 M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그러면 Y에 관하여 풀어야 되니까 Y는 Y 이렇게 하러 열고 2분의 3 PX 플러스 PY 는 M이야. 그럼 이게 다 있으면 2분의 3PX 플러스 2PY 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어때요? Y는 올리면 2M 써주고 3PX 플러스 2PY 그러니까 지금 뭐다? 얘도 항상 X제의 수요함수는 얘를 제거하는 거고 Y제의 수요함수는 얘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맞죠?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이번에는 얘가 이제 뭘로 바꿔는데 얘가 이제 X제니까 X제를 바꾸려면 얘는 이제 Y는 3분의 2X 가 되겠죠. 3분의 2X 그럼 이쪽을 제거하는 거야. PX X 플러스 PY 에 곱하기 3분의 2X 다 는 X 3분의 2X 는 M이다. 그럼 X에 대해서 묶으면 얘는 PX 플러스 3분의 2PY 가 되는 거죠. M 그럼 얘도 이제 3으로 묶으면 3은 3PX 플러스 2PY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X는 3분의 아니 3M 이고 그 다음에 3PX 플러스 2PY 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3PX 2PY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다만 요거 있잖아. 여기 M 앞에 붙은 거 있죠. 요기 지수가 뭐예요. 소탈약성이니까 따져보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답은 그냥 찾아야 돼.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보여줬다. 라는 겁니다. 응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고요. 15번은 우리 회계사 스타일로 낸 것도 있고요. 공무원도 낸 것도 있는데 이건 문제를 좀 파악해야 돼요. 문제 자체가 소득 120으로 X와 Y제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다. X와 Y제의 가격은 1이지만 구입 단위상 배달비 3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X제의 판매자는 소비자가 정액으로 T를 납부하면 배달비 없이 X제를 구입할 수 있는 회원제를 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회원제를 선택하도록 판매사가 설정할 수 있는 T의 최대가 분이에요. 첫 번째가 요겁니다. 그럼 최초의 소비인데 지금 배달비 3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개당 붙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최초는 뭐가 되는 거예요? PX가 4란 얘기예요. PX가 4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PX가 4 PY가 뭐인 상태? 1인 상태에서 컵 더글라스니까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PX분의 M이고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베타 PY분의 M이야.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거 소비자 균형으로 풀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컵 더글라스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그리고 4고 얘가 120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15가 되겠죠? 8이고 8일은 8, 8, 5 4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분의 1이고 얘는 1이고 120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60이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얼맙니까? 90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산기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 상황이 바뀌었죠? 정액으로 T를 납부하면 정액으로 T를 납부한다는 얘기는 얘는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M-T로 바뀌는 거야. 근데 M이 얼마였어? M이 얼마입니까? 120이죠. 120이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주고 가격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이때 PX가 1로 바뀌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한다? 판매자가 설정하는 T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면 얘가 뭐예요? 효용이 900을 유지할 수 있으면 걔가 최대값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대입해야 돼요? 얘는 똑같을 거 아니야. 아니 똑같은 게 아니지. 얘는 뭐야? 120 마이너스 T 얘가 뭐예요? 1로 바뀐 거죠. 1로 그렇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또 쓸게요. 또 쓰기 그래서 그랬어. X는 2분의 1 1 120 마이너스 T 가 되고 Y는 2분의 1 1 120 마이너스 T 가 되는데 얘가 뭐예요? 900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어때요? U는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제곱 아니요.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곱하기 120 마이너스 T의 제곱은 90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9, 4 36이니까 120 마이너스 T의 제곱은 3600이니까 얘를 빠지면 60 되겠죠? 그럼 T는 얼마나? 6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개당 배달비의 가격으로 그 다음에 정액 정액 그 뭐야 이거 회원비 이거는 소득의 감소로 자기가 체크해서 펍 더글라스를 풀 수 있는 펍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풀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16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정부는 두 한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20의 종량세를 부과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에 1 플러스 T배가 되도록 생산자에게 세율 T의 종가세를 부과. 두 안으로부터 조세수입을 동일하게 만드는 T는 그래서 종량세와 종가세의 조세수입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먼저 균형을 구해야 되겠죠? 240-2P는 2P다. 그러면 4P는 240이니까 P는 얼마야? P는 60이 되겠죠? 64-24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럼 얘가 이제 60이고요. 얘가 이제 120이다라는 것입니다. 60이고 120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이제 뭐 해야 돼? 먼저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20을 부과한다 이랬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야? S 플러스 T가 되겠죠. 자 그럼 종량세를 부과한다는 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량세는 뭐로 바꿔서 부과해야 돼요? P로 바꿔서 부과해야 돼요. 그러면 Q는 2P고 P는 2분의 1 Q인데 더하기 여기다가 종량세 얼마를 부과한다? 20을 부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종량세 20을 부과한다. 자 그럼 종량세 20을 부과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균형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바꾸면 좀 귀찮지만 다시 바꾸면 우리가 2P-212Q죠? 2P-212Q다. 자 그러면 다시 균형으로 240-2P는 2P-20이 돼서 이 P-40이죠? 40 너튜브에 하니까 40이 돼서 그러면 280은 4P 따라서 P는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7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세금 냈으니까 뭐예요? 5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종량세를 부과하는데 조세수입이 같으려면 지금 여기 거래량이 얼마예요? 거래량이 지금 여기다가 이제 5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그러면 종량세는 결론 지금 어때요? 조세수입이 같으려면 여기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얘도 종가세도 여기와 원점을 종가 이렇게 통과해야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종가세인데 이 식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조세수입이 같게 만들려면 결국 여기가 뭐예요? 조세수입이니까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 1.4 즉 문제가 뭐냐면 5에서 50에 1 플러스 T가 얼마가 돼야 돼? 7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뭐라고 했으니까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 순가격의 1.4 그럼 얘가 50이고 70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0.4가 되면 1.4 곱하기 하면 70 나오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다? 0.4가 나온다.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이 문제의 조건에서 조세수입이 같게 만든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17번이에요. 소득 200으로 두 재화와 X의 Y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X제의 가격은 10 Y제의 가격은 20이다. X제의 가격만 5로 하락했을 때 동등 변화의 크기네. 자 동등 변화라는 게 뭐냐면 기존 가격 체계에서 가격 체계를 사용하라 엔드 그 다음에 바뀐 효용을 만족시켜 주려면 얼마만큼의 얼마만큼의 추가적 소득이 필요하냐 이게 동등 변화예요.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동등 변화 기존 가격 체계를 사용해서 바뀐 효용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추가적 소득이 얼마냐 그러면 뭐 해야 돼? 1. 기존의 효용을 알아야 되고 2. 바뀐 효용을 알아야 되고 3. 추가된 효용을 위해서 소득이 얼마가 필요하냐 라는 걸 해야 돼요. 1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동등 변화의 뜻을 알고 있다면 먼저 미지수가 두 개면 연립 방정식이니까 mrs xy는 py분의 px고 mrs는 뭐예요? mnu y분의 mnu x가 됩니다. 그러면 mnu y분의 mnu x니까 mnu y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nu x는 루트 x를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없어지고요. 루트 x분의 1이죠. 자 근데 x제의 가격이 10 y제의 가격이 20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고 헝헝 헝 하면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4가 돼요. 자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준서형을 줬기 때문에 x제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소득이 얼마 200이죠. 200에서 px 10 이고요. 이렇게 또 써드려야지. 자 우리가 m은 px x 플러스 py y 이니까 지금 x가 여기가 뭐예요? 10 그 다음에 x가 4 얘가 이제 20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200이니까 이렇게 하면 40이고요. 그럼 이거 뭐야? 빼면 2 8에 16 y는 8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효용은 u는 루트 4 플러스 2분의 1 8이 되니까 얘는 2고 얘는 4가 되어서 얘는 6이 되는 거죠. 최초 효용은 뭐였다? 6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뭘로 바뀝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지금 x제 가격만 5로 바뀌었으니까 색깔 바꿀까요? 다시 루트 x 분의 1은 뭐가 돼요? 4분의 1이 되어서 x는 얼마가 돼요? 16이 됩니다. 그럼 16이니까 얘도 다시 대입하면 지금 얼마야? 200 이고 얘가 이제 뭐야? 5 곱하기 16 더하기 지금 20 y죠? 그럼 얘는 뭐야? 80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5 6인가요? 2 6 10이니까 그러면 얘는 y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그러면 얘를 효용함수에 집어넣으면 루트 16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3이 돼서 얘는 7이 되죠. 그럼 얘가 7이 된 거야. 그럼 1이 늘어났죠? 그럼 이걸 7로 만들어야 되니까 3번에 우리가 u는 루트 x 플러스 2분의 1 y인데 효용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쨌든 첫 번째 값에 x값은 4로 정해져 있어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7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10이 되어야 7이 될 수 있죠. 그래야 5가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여길 가지고 최초의 가격체계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m은 m을 구해야죠. m은 10 x 플러스 20 y가 예산인데 지금 얘가 이제 4고 얘가 10이잖아요. 그러면 240이 되겠죠. 그러면 최초의 소득이 얼마여서 200이었는데 바뀐 후의 효용이 7이 돼서 1을 늘려면 얼마의 소득을 늘려야 된다? 40의 소득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한참히 해보시면 되는데 동등변화의 뜻을 알고 있으면 쉽고요. 동등변화의 뜻을 모르면 어렵다. 정답은 3번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인데요. 거시는 슬슬 여러분 합격시켜주려고 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구매력평가설과 위험이자율평가설 성립하면 우리가 실질이자율이 동일해요. 실질이자율이니까 이번에 자국의 명목이자율 자국의 명목이자율 그 다음에 자국의 예상인플레이션율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의 외국의 명목이자율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게 이렇게 씁시다 그냥 어려운 말 쓰는 거 싫어해서 그랬는데 그래야겠다 i-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p분의 델타 p 는 if 빼기 pf 델타 p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몇 프로에요? 얘가 5% 얘가 4% 그럼 얘가 1%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국 예상이 얘가 외국 얘가 3%니까 얘가 1% 올라오면 4%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1,4 4,1이죠? 4,1 아 외국의 명목이 4%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이자율 평가설은 우리 지금 뭐야? 명목이자율이 있고 명목이자율이니까 인플레이션율로 해도 되죠? 그래서 자국 가서 외국 빼면 5%가 나온다 환율은 1%가 올릴 거니까 100일이 된다 이런 겁니다 4% 그 다음에 100일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고요 요 문제는 우리 뭐 너무 흔하디 흔한 문제고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자 먼저 2국가 이재화 리카더 모형을 가정하자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재화별 단위당 노동 투입량과 총 노동 부족량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XJ수장을 가로축에 놓을 때 생산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B국이 A국보다 크다 자 1번입니다 자 먼저 사실 우리가 이걸 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있죠 비교 우위로는 생산요소가 동일한데 동일한데 기술 수준이 다른 거야 그래서 본래 생산가능 곡선을 그리려면 이 둘을 같다고 놓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기회비용 어차피 생산기용 생산가능 곡선을 가지고 그냥 기회비용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심자나 이걸 유의심이 안 봤으면 이 그림을 겹쳐서 그리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교 우위로는 뭐라고요 생산요소가 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원칙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먼저 A국을 하면 A국은 우리가 X와 Y가 있죠 그러면 노동 부존량이 25니까 4분의 1이니까 X제 만들면 100개를 만들 수 있고요 Y제를 만들면 5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A국이고요 그래서 A국은 100 X는 50 Y 기회비용은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요 X는 2분의 1 Y고 Y는 2X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국은 X0 Y고 그 다음에 50시간이니까 지금 이렇게 50 50이 되겠죠 그러면 50 X는 50Y니까 X는 Y Y는 X가 되고 그래서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얘가 특화하고 얘가 이걸 특화하면 되겠죠 1번 X제 수량을 가로축에 놓을 때 생산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고 1이니까 누가 크다 우리가 B국이 A국보다 크다 맞죠 1과 2분의 1이니까 절대값으로 2번 A국의 생산가능 곡선은 100 곱하기 50 50 곱하기 50이니까 밑변이 두 배 차이 나잖아요 실제로 계산하면 얘는 뭐 25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120 1250 이렇게 나오니까요 계산하셔도 되고 왔고 세번째 교육시 잘 봐요 X제의 가격이 지금 비싸진 거죠 그러면 X제의 가격이 비싸지면 X제를 수출하는 국가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얘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A국의 무역이득은 더 작다 정답 몇 번 3번이 틀렸다 왜 X제가 비싸졌는데 왜 작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네번째 교육시 A국은 X제 Y제를 수출하고 X제를 수입한다 맞죠 5번 X제와 Y제 1대2 비율로 교환되면 B국은 무역으로 이득이 없다 왜 1대1은 지 나라에서의 기회비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없다 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가 3번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이고요 2국과 이제와 핵셔 올린에서 모형을 가정하자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을 고려하고 국가간 생산요소 부존 비율과 각자와의 생산요소 투입에 대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이에요 자 먼저 A국의 노동 보유량 B국의 노동 보유량인데 지금 보유량이 지금 A국가 많잖아요 그러면 첫번째가 A는 뭐예요 노동 풍부국 이에요 B는 자본 풍부국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하고요 두번째 지금 X제 단위당 노동 투입량이 분자에 있어요 그럼 얘가 노동 투입량이 많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노동 풍부국이 노동 집약제를 생산해야 되고 B국이 자본 풍부국이 자본 집약제를 생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 집약제가 뭐예요 Y가 되겠고 자본 집약제가 X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1번 무역 무역 이전에 단위당 노동 사용 보수는 B국이 A국보다 낮다 그러면 지금 노동 사용 보수잖아 B국이 낮다는 건 B국이 뭐라는 거야 노동 풍부국 이란 얘기죠 노동 사용 보수가 낮으면 노동 풍부국 이잖아 그러면 B국이 A국보다 낮다 B국이 뭐예요 자본 풍부국 이니까 뭐였다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틀렸다 두번째 무역 이후 X제 가격 Y제 가격 수준으로 낮은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출품은 수출품은 우리나라에서 싸니까 외국에서 팔면 우리나라 비싸지겠지 무슨 말 얘기했죠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외국에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수출품의 가격은 무역 후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수입을 한다는 건 걔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사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입품의 가격은 무역 후에 뭐예요 낮아질 거다 그러면 지금 A국은 수출품이 뭐예요 노동집약제니까 얘가 Y제의 가격은 Y제의 가격은 무역 후에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X제의 가격은 뭐할 거야 떨어지겠죠 그래서 A국의 무역 수준 이전보다 낮아진다 YX제 가격이 떨어진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낮아지면 얘는 B국은 뭐예요 B국은 뭘 수출하니까 자본집약제를 수출하니까 자본 자본집약제의 가격 X의 가격이 뭐예요 우리가 비싸지고 Y제가 비싸지고 Y제가 올라간다가 돼야죠 정답 몇 번이다 나갔다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필수 문제다 이런 거에는 뺑인 이유가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가격에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어 수출이 올라가겠네 수출품이 많아지겠네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한번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훅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해야 돼 관세를 부가 아니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소비자 인연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본래 최초에 여기 있을 때 A와 B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A와 B가 날라갔습니다 A와 B가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는 생산자는 여기에서 지금 판매를 해서 어디까지 A, B, C까지 늘어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인연 생산자 인연 그 다음에 관세는 관세는 수출 관세 아니 수출 보조금은 보조금 곱하기 수출 양에 대해서 매긴 거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 보조금 수출 보조금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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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가 되죠 그러면 이걸 싹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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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B, E, E, F, G D도 있어 A, B B, C, D E, F 그래 G까지 있어야지 G 여기까지 돈을 쓴 거죠 돈을 여기 있으니까 B, C, D E, F, G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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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가 A와 B가 빠지고 생산자 잉여가 A, B, C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조세는 보조금은 C, B, C, D E, F, G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후생이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G 마이너스 F 마이너스 E 이겁니다 자 그럼 1번 생산자 잉여는 A, B, C만큼 개선된다 A, B, C만큼 개선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죠 순후생은 이렇게 마이너스 했지만 저긴 플러스를 표현했으니까 악화니까 마이너스를 뺀 거예요 맞는 거 수출보조금 지급 총액은 맞죠 네 번째 교육조건의 악화잖아요 교육조건의 악화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가격을 손해본 게 얘라는 얘기죠 E, F, G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의 왜곡이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한계 비용이 높은 쪽이잖아요 한계 비용이 높다는 것은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의 왜곡이 아니고 생산이 비효율적인 애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얘도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왜? 소비의 왜곡은 소비자의 수요곡선하고 관련이 돼 있어야지 공급하고 관련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답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았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대국에서 우리 기출문제는 관세가 나왔는데 보조금이 나왔는데 답은 찾을 수 있게 또 주었습니다 자 22번이고요 22번의 논쟁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그냥 막 풀으면 막 풀으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니까 문제 읽는 건 생략할게요 근데 뭐냐면 국내 왕목화폐 공급량을 올렸으면 이자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자율 평가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아 우리 한국이 이자율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환율이 하락하겠네로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요 이 문제를 출제의 의도는 우리 22년 기출 중에서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 여기서 그게 뭐냐면 요겁니다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잃을 때 균형환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있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예요 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폐의 공급이 있어 아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I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화폐의 공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어떻게 그렸다 지금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LI 화폐 수요 그 다음에 얘가 화폐의 공급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해서 외국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만나는 점에서 요렇게 결정된다라고 한 그래프를 22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입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작년 22년 기출과 똑같은 표를 갖고 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화폐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환율이 뭐한다 상승한다로 가야 돼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런 그래프를 가지고 풀었다 그래서 보면 물가는 경직적이니까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하니까 환율이 뭐 할 거다 상승할 거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통화량이 늘었는데 물가가 변할 수 있고 화폐수량설이 성립했으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환율이 상승할 거다 그러면 이 제로가 E1 E2보다 다 뭐 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죠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로가 베이스에 위치한 건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기출에 대한 조금 이해 그래서 외환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 그래프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느냐를 따져서 답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전형적인 회계사 스타일이죠 네 정답은 1번 처리가 되었다 자 여기서부터 점수 줬어요 여기서부터는 많이 틀리면 안되는 파트죠 한국의 A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23년 생산한 철강제를 같은 해 미국에 있는 A B사에 전량 판매하였다 B사는 2024년 미국에서 해당 철강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이 자동차는 같은 해 한국으로 수출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이 거래들로 발생한 3국의 국민소득 첫 번째 24년에 미국의 순수출은 증가했지만 GDP는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생산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중국은 없어요 틀렸고 2024년이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024년에 중국의 순수출과 투자가 늘어났다 지금 2023년에 어때요 지금 수출을 했죠 근데 투자는 전량 판매했으니까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없고요 재고투자 투자로 된 것 같고 네 번째 한국의 GDP는 2023년에서 감소하고 2024년에 증가했다 한국에서 뭔가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5번 2024년에 한국의 소비는 증가하고 왜 수입했으니까 순수출은 감소한다 그래서 수입품 소비자에게 판매되어서 소비 증가 수입 증가 순수출 감소니까 정답은 5번 차례 한 겁니다 이런 걸 틀렸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산기 때려야 돼 계산기 때려야 돼 계산기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기로 하면 되니까 얘가 2% 나오고 얘가 5% 나오고 얘가 몇 퍼센트 나옵니다 우리가 10%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 퍼센트의 물가지수의 변화율이니까 얘가 뭐 하면 돼 110분의 112.2 마이너스 110 곱하기 100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또 계산기를 잘 써라 이거였어요 계산기를 잘 써라 이걸 뭐 계산할 수 필요 없잖아 우리 회계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라 가중치를 곱해라 그럼 여기 뭐예요 1% 1.5% 2% 더하면 뭐예요 4.5% 가 나와서 정답은 4번이에요 요것도 감정평가사 문제 있어요 똑같은 게 그래서 가중치 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입니다 과거 10년동안 각국의 명목 GDP 연평균 증가율은 5% 실제 GDP 연평균 증가율은 2% 화폐 유통속도가 일정했다면 연평균 물가 상승률과 통화 증가율 이죠 그러면 화폐 수량 설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M 델타 M V분의 델타 V P분의 델타 P Y분의 델타 Y다 라는거에요 자 그러면 첫번째가 명목 GDP 증가율은 몇% 얘가 5% 실질 GDP 증가율은 몇% 2% 화폐 유통속도가 일정했다면 여기 증가율은 5% 통화량 증가율은 5% 그 다음에 얘는 몇% 물가 상승률은 얘가 그게 2%니까 얘가 뭐에요 3%가 되겠죠 그래서 3호 정답 몇번 4번이 되겠다라는거고 회계사답지 않았어요 회계사하면 여기에다가 화폐수량설은 여기 죽어드냐 볼래 근데 그렇게 잘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이에요 다음은 어느 개방경제 국민계정 항등식이다 동그라미가 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처음에 해석 짓을 때 착각해가지고 더해선줄 알았어요 아무런 답이 없는거에요 근데 각각이었어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C는 몇% 35% 그 다음에 G는 몇% 35% 그 다음에 SP는 20% 그 다음에 투자는 몇% 20%에 그죠 그러면 Y는 몇% 그래서 Y는 당연히 100%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 조세수입이 총생산을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전체가 100이니까 어차피 그냥 그 비율 따지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SP는 Y-C-T죠 얘가 몇%래 20%래요 그럼 얘는 100%래요 얘는 35%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요 T는 100 빼기 35 빼기 20이니까 얘는 뭐에요 45%다 그런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참 트렌드면 좋은거지 뭐 근데 뭐 모르는 사람은 틀렸을거야 그냥 대입하는건데 정답 몇번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이 이것도 우리 회계사의 기축 똑같이 있죠 다음과 같은 케인즈 균형 구비 소득 결정 소용에 따라 거시 균형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번 승수 1-C 1-T 플러스 M 마이너스 I 분의 1이에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뭐가 있어 C가 있고 I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로 바꾸면 1- 뭐가 돼요 C 마이너스 I 분의 1이 뭐가 돼요 우리가 정부지출 승수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조세 승수는 1-C 마이너스 I 분의 마이너스 C 가 되겠죠 이거 얹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요게 C가 뭐야 0.5구요 I가 뭐 0.25니까 얘는 4가 되겠죠 4 0.25분의 0.4분의 1이니까 0. 아니 이제 4분의 1분의 4 아이가 이게 아 그래 그래 0.25분의 1이니까 그래 아이 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0.2 얘는 뭐야 어 어이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계산을 해야겠다 0.25 4분의 1이죠 4분의 1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뭐가 돼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뭐야 2꺼 아니야 그래서 4,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2 그래서 정답 몇 번 우리가 2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계산하시면 되고 조세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 이런 건데서 엄청 뒤에 삭격시켜주려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 상대편 가긴 하지만 이번에 또 많이 뽑기도 했고 상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그해의 평균 소비 성향은 증가한다 세법이 어렵다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하게 점수를 좀 준 것 같다 자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APC는 Y분의 C인데 복권은 뭐예요 임시 소득이기 때문에 소비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얘가 커진 거죠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한다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영구적으로 인상된다 맨날 나오는 거잖아 영구제액으로 확정되면 미래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바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생애 주기 가설에 따르면 은퇴시점은 변하지 않고 기대수명이 증가한다면 평균 소비 성향 우리가 기대수명이 증가한다고 하면 당연히 길게 나눠 써야 되죠 소비가 뭐야 되나 줄어야 되니까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한다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어느 폐쇄 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대한 전혀 의존하지 않고 정부 지출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정부 지출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대요 그러면 정부 지출은 IS에 LM이에요 IS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아니 정부 지출이에요 LM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총공급이랑 관련이 없어요 정부 지출이니까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니까 지금 의존하지 않는 건 이자율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니까 IS가 수직이란 얘기죠 그죠 이자율 관련이 없어 그러면 IS 곡선이 수직선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고 그러면 IS 곡선과 AD 곡선은 항목이 동일하죠 그래서 IS 곡선과 AD 곡선의 기울기는 유사하니까 총수요가 수직이고 자기 쪽 급경사 반대 쪽 완경사 이거예요 그래서 재정정책은 IS 통화정책은 LM 자기 쪽 급경사 반대 쪽 완경사는 우리가 재정정책은 IS 급경사 LM 완경사 그리고 통화정책은 LM 급경사 IS 완경사라고 제가 목 놓아 외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A국은 코로나 위기 이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낮춘다 라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통화량을 뭐해야 돼 줄여야 돼요 그럼 통화량을 줄이려면 통화량 통화량을 줄이려야 돼요 통화량을 줄이려면 C 플러스 Z 1 마이너스 2분의 1 H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승수가 뭐하거나 줄어들거나 본원 통화가 줄어들면 되겠죠 그럼 채권시장에서 공개 매입을 한다 그러면 채권을 사들이면 본원 통화가 뭐합니까 증가해요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틀렸고 지급준비율 인상하면 얘가 커지니까 승수가 작아지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 봐 이거 헷갈면 돼 재할인률이 아니야 재할인 대출이에요 그냥 대출을 축소하는 거야 그럼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본원 통화가 줄어드니까 맞는 겁니다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낮추면 지급준비율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다가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눈이 휙닥 돌아가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진 않았다 느껴지시죠 점점 점수를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인 먼델 플레이밍 모형을 고려하자 다음 중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각국의 IS LM 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균형점이 각국이 A일 때 각국의 무역 상대국이 무역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각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면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이자 그럼 수출이 감소하면 어디 가는 거야 그냥 IS가 밑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2번 그래서 뭐 딱히 뭐 그 정도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복잡한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굳이 막 근데 먼델 플레이밍 모형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32번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경제에서 외생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하였을 때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와 총생산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로 정책금리 결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진짜 합격시켜주려고 마음 먹었어요 여기는 진짜 그래서 여기 이제 뭐야 외생적인 유가 상승이니까 AS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물가 안정을 추구하려면 총수요를 뭐해야 돼요 낮춰야 돼 그럼 이자율을 뭐해야 돼 올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생산 안정이라면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총수요를 이렇게 늘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자율을 뭐해야 돼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이것도 뭐 아주 쉽게 나왔다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각국의 현재 실험률은 4%다 각국의 자연실험률은 4%인데 정책당국은 5%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경기 안정화 정체가 그 일과다 테일러 준칙을 말로 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실험률은 뭐예요 완전 고용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5%로 판단하고 있대 그죠 그런데 현재가 현재가 뭐예요 4%의 실험률을 가지는 거죠 5%가 완전 고용인데 그거보다 낮은 실험률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경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경기가 호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뭐여야 돼 경기가 호황이면 지금 각국의 정부가 뭐여야 돼 총수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할 거다 그럼 총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정부지율 증가시키면 안 되고 금리 인하하면 안 되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야 되니까 경기가 지금 뭐여야 돼 총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실험률은 증가할 수 있죠 물가수준은 하락하게 총수요를 줄이니까 그 다음에 물가수준은 상승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심플하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이고요 34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각국의 야구선수 A는 1993년에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고 그의 아들인 B는 을국에서 야구선수가 돼요 2024년에 계약금으로 50만 달러를 받았다 다음은 각국과 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얘는 몇 배 올랐어 3배 올랐습니다 얘는 몇 배 올랐어 2.5배 올랐습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길 보시면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요 문제 핵심은 먼저 다부터 보자고요 다 다 자 2024년에 환율을 이용하여 B의 계약금을 2023년 원화가치로 환산하면 2억 4천만원이다 자 이겁니다 먼저 우리 계약금이 뭐야 50만 달러죠 50만 달러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2024년에 환율이니까 곱하기 곱하기 135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야 돼 이제 1993년이니까 요로 요기서 요로 가려면 이걸 뭐야 3배를 나눠줘야죠 그럼 나누기 3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물가 수준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계산을 해봐요 이거 아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계산기로 하는 거잖아 이거 계산기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억 2천5백 나옵니다 그죠 아 물론 이걸 가지고 물가 수준으로 비례식으로 세우셔도 되고 GDP 디플레이터로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3배로 나눠주면 됩니다 3배 그러니까 똑같은 결론이고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아웃이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이거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각국에서의 구매력을 평가하면 그러니까 각국에서의 구매력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이제 해당 국가에 가라 이런 뜻이야 해당 국가로 가라 이해가요 그러면 원화로 판단하세요 이런 거예요 원화로 판단하세요 그러면 2024년의 환율을 이용해 B의 계약금을 각국에서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그러면 평가하면 지금 얘가 어때요 넘어가면 5천 50만 달러 곱하기 1350이죠 1350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얘가 지금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 얘는 아까 얼마였어 5천이었죠 근데 5천이 3배가 뜨니까 얘는 뭐야 돼 5천 곱하기 5천만 원이죠 정확히 말아 5천만 원 5천만 원 곱하기 3으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원화로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얘가 4.5가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그래서 얘는 뭐하다 틀렸고요 그럼 답이 2번밖에 없죠 그럼 2번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 이 1994년 환율을 이용해 A의 계약금을 1국에서의 구매력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달러로 바꿔라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얘는 B의 계약금은 얼마예요 50만 달러야 50만 달러 자 그런데 지금 얘 A의 계약금이죠 A의 계약금은 지금 5천만 원인데 일단 시점을 와야죠 5천만 원 왔죠 5천만 원의 시점을 와서 3배를 튄 거 줬죠 그 다음에 얘가 아메리카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800으로 나눠줘야죠 나누기 800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화가 달러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특히 얘는 지금 어때요 비교를 하려면 지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나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50만 달러인데 어 지금 얘를 A의 계약금을 1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이니까 지금 얘가 넘어가는 걸로 해도 돼요 얘가 넘어가는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2.5로 나눠서 90년으로 비교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93년의 환율을 이용해야 되니까 93년으로 가야 되니까 얘를 기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저는 24년으로 했고 얘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50만 달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 돼 800이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하면 얼마가 나와요 20만 달러가 나오고 6만 2천 5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50 지금 시점을 뭘로 바꿨어요 93년의 환율로 해야 되니까 얘를 이제 93년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93년에 2024년에 받았던 계약금 50만 달러를 93년의 물가로 바꿨고 그 다음 얘는 55천만 원에 대해서 하지만 얘를 환율이니까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둘 다 달러로 바꾼 거죠 달러 달러 얘는 원 원 이렇게 바꿔서 이걸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3.2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각국에서의 구매력과 얼국에서의 구매력이라는 뜻을 이해를 못하고 시점을 이해를 못하면 안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 다음과 같은 ISLM 곡선인데 자 뭐 이렇게 쭉 써있죠 근데 뭐라 했냐면 폐쇄경제의 국민저축은 이에요 폐쇄경제의 국민저축 그러면 폐쇄경제의 국민저축은 SN은 뭐예요 I입니다 자 그런데 P1 1200 4000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 공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000 줬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P가 1 그러니까 1200이 되겠고요 P가 1이고 1200이 되겠고 여기 더하기 백 R이 됐어요 그럼 얘가 뭐예요 2400이니까 빼면 2600이죠 그래서 R은 뭐예요 16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16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800이죠 그럼 I는 뭐야 200이 나오니까 얘가 200이 나오는 거죠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폐쇄경제는 투자와 저축이 같다라는 걸 알면 그냥 푸는 문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얘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계산기 쓰라는 얘기예요 구매력평가설에 부합한다 이겁니다 구매력평가설에 부합한다 그러면 얘가 환율이 왜 프로 올린 거야 8에서 0.24 그럼 얘가 몇 프로예요 3% 오른 거예요 3% 그래서 8분의 8.24-8 곱하기 100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물가지수가 113에서 115.8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율의 변화율은 그죠 자국의 물가상승률 빼기 외국의 물가상승률이 구매력평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얼마래 2%래 그럼 얘가 3%면 얘가 5% 오르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5%인지 보면 118.65 빼기 113 나누기 113 아 계산기 쓰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5% 나와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회계사스럽게 계산기 잘 쓰시라고 준 거니까 뭐 1번만 나왔으면 되고 나머지는 시간 대심 해보시는데 굳이 뭐 그렇습니다 정답이 몇 번 1번이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하는 거 계산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이 또 재밌었어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을 고려하자 갑국이 균제 상태에 있었으나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의 10%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이 이후의 경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가 자 문제의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얘가 NK 아 얘가 DK입니다 이 문제의 조건은 왜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Y가 있고요 0이 있고 K가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SFK에서 요렇게 그 다음에 FK가 되겠죠 그럼 최초의 상태가 어디였을 것이다 K스타였을 거야 근데 갑자기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얘가 뭐야 L분의 K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인구가 줄면서 1인당 자본량이 커지니까 어디로 갈 거다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죠 K1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며 이해가요 그러면 1번 1번 이미 균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 후에도 1인당 생산량은 변하지 않는다 1인당 생산량은 변할 수 있겠죠 여기를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은 점차 증가한 게 아니라 증가했다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1인당 투자는 전염병 수준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점차 감소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왜 필요 투자액 실제 투자액이 돼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4번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생산함수가 컵 더글라스 함수일 때 노동소득 분배율과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과 자본소득 분배율을 따지는 건 황금률이에요 상관없고요 5번 저축률을 감소시키면 원래의 균제 상태로 즉시 돌아갈 수 있다 저축률을 감소시키면 즉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뭔가 이런 문제를 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이에요 자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만 이루어진 경제에서 서비스업을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고 제조업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총 공급곡선의 모형을 봤을 때 신축적 고전학파 수직 경직적 케인즈 우상향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경직적이냐 수직적 경직적이냐 신축적이냐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거시는 명목이냐 실질이냐 실제냐 예상이냐 경직이냐 신축이냐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서비스업이고 얘가 제조업이라고 하자 제조업은 지금 서비스업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고 제조업은 신축적으로 유지한다고 하자 극단적으로 쓸게요 그럼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확장적 통화 정책이 균형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확장적 통화 정책은 총수요를 뭐하는 거예요 증가 시키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를 똑같이 총수요를 똑같이 증가 시키면 어때요 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 얘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확장적 통화 정책이 균형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커진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확장적 재정 정책이 미치는 효과는 작아진다 당연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면 이렇게 되니까 물가는 별로 안 오르겠죠 작아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유가 상승 국면이 균형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럼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그랬어요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면 얜데 만약에 얘는 이제 뭐해야 돼 여기다 여기다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또 그리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AS 그죠 그러면 지금 똑같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얘는 여기죠 그죠 얘는 어떻게 돼 여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국민소득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감소하는데 여기는 여기밖에 감소 안하죠 그래서 지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유가 상승의 충격이 균형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뭐한다 작아진다 에요 그래서 총공급이 수직이면 변함이 없죠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겠네요 좀 더 심플하게 해줄게요 자 우리가 3번에 너무 수직으로 했더니 헷갈릴 수 있으니까 P0Y가 있고요 자 이렇게 AS가 있고 이렇게 AS가 있습니다 이렇게 AD가 있고요 최초의 균형 물가와 균형 국민소득이 있죠 그러면 유가 상승 충격이니까 똑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공급이 이렇게 되면 지금 어디야 총수역 왔는데 여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지금 얘가 이제 얘가 좀 서있으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이지 자 그래서 지금 완만할 때는 여기에서 이만큼 움직였고요 급할 때는 여기까지 움직였죠 그래서 급한 경우에 더 많이 이동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다 경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자 39번이에요 이것도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각국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세계의 수식으로 요약된다고 가정하자 쭉 있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자 여기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양의 상수였으니까 지금 얘가 올라가겠죠 그럼 통화 당국은 정책금리를 인상한다 이랬고요 두 번째 수식은 오크네 법칙을 이용한다 오크네 법칙은 오실지 오실지 에요 그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과 오실지 실업률과 G GDP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업이 없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이거예요 자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 그죠 그러면 얘가 높아지니까 이 숫자는 뭐예요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이자율이 작아지겠죠 그럼 이자율이 작아지면 얘가 뭐예요 올라갈 거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분석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수식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직관으로 이해하면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수식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응답은 4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성장 모형에서 정부 지출을 추가하여 고려하자 CIG 이렇게 있고 R은 0과 1사이 상수다 이 경제에서 증가할 때 기존 균제상태 대비 새로운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용과 1인당 생산량의 변화다 자 우리가 솔로 모형을 할 땐 항상 전체냐 1인당 변화율이냐 량이냐 1인당 변화율이냐 그 다음에 전체 변화율이냐를 구분하시고 특히 우리가 저축이 꼴 투자 투자이 꼴 자본용의 변화는 기본이니까 그리고 K와 Y는 같이 증가하는 동반관계에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용과 1인당 생산량은 다른 방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R의 값이 뭐였어 커졌대 커졌대 그럼 소득이 커지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죠 그러면 정부 저축이 뭐하는 거야 T-G가 뭐예요 정부 저축이죠 얘가 커지면 정부 저축 정부 저축이 뭐예요 감소합니다 정부 저축이 감소하면 결국 저축이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그러면 자본 양이 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1인당 자본 양이 뭐하고 감소하고 그죠 그 다음에 1인당 생산량도 감소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 얘도 방향성이 다르니까 얘 아니네 여기 아까 보냈던 게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 아니면 얘인데 얘는 정부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 1인당 자본 양이 감소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쭉 풀어봤는데 정말 시험 보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경향성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번 시험은 굉장히 합격을 시켜주려고 거시 쪽에 힘을 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해설지는 제 카페에 서호성 경제학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서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